안녕하세요. 이유란 영어의 김보연입니다. 자, 우리 옆번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에서는 투보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문장은 사실 투보정사의 부사정법에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앞으로 특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주어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강조하려고 결정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하고, 누가 신뢰할 수 있고, 누가 신뢰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룩볼을 해야 돼. 사회적 증거를 참습니다. 자, 그래서 투보정사의 준동사의, 투보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이고 자, 2번 볼게요. 2번에서 팔로잉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진화룡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라고 나오고 자, 얘는 자리를 묻는 문제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자리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자리? 주어 자리. 그러면 팔로우라는 동사를 주어 자리에 딱 놓으면 동명사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룹 집단을 따르는 것은 자, 그래서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명사 주어 괜찮고 자, 3번에 또 투보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항상 본동사가 있는지 확인. 자,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현명한 일이 될 수 있어. 현명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틀림없이 현명한 일일 거야. 근데 보면은 투보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수식. 그래서 본동사 있기 때문에 준동사 자리도 맞고 용법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번에는 별표를 좀 많이 달아볼게요. 4번에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쓰였다는 소리는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특징. 자, 예를 들면 어, 그 더 띵인데 어떤 거냐면 음, 위치를 한번 여기도 써볼게요. 제이슨이 잃어버렸던 그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문장을 선생님이 썼어요. 이제 목적격 관대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자, 선행사 있고 나서 뒤에 문장 완전 불완전? 뒤에 문장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food is tasty라는 이 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선행사 있고 자, 뒤에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동격의 됐을 쓰셔야 됩니다. 자, 동격의 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그 사실 있잖아. 자, 이때 선행사 추상명사 쓰고 더 팩트 같은 자, 그리고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격의 됐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동격 이 동격의 됐은 어떤 특징이 있어? 첫 번째는 더 팩트 같은 추상명사가 있다. 선행사가 있고 자,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됐으로 바꿔야 되고 자, 5번 볼게요. 지칭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그것은 좋을 거야. 그 프랙티스를 행동을 채택하는 건 좋을 거야. 너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즈로 받는 거 괜찮겠네요. 자, 수일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동격의 특징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